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5월 19일자 패치로 사도 로터스 크리처 패키지가 새로 나왔고요 오늘 또 막 진단전도 새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구매해보는 시간이랑 이제 진단전 맛보는 시간까지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아티팩트 에피고 잘 텐데? 야 성준아 너도 사! 응? 조금만 쓰자 오늘 아니 안 써도 돼 나만 좀 할게 조금만 쓸까? 어떤 거 어디서 하는데? 그거 이번에 새로 패키지 나와가지고 아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스펙이긴 해 그리고 이거 아이템 소모품 들어가면 미지의 이빨 이거 무료로 주거든? 330개 민정 이거 구매하세요 재정당 1회 구매해주시고 미지의 이빨 330개 한 해 15,000원에 파세요 완전 C패자입니다 얘긴데 오 이거 500마일리지로만 가능하네 이거?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정용화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거 안 사도 된다는 거지 사도 로터스 패키지 이거 아티팩트 세트만 사면 된다는 거죠 굳이 쓴다면은 아티만 사면 돼? 약간 왼쪽은 좀 욕심인가? 아 근데 로터스 추뎀 5%는 지금 나한테 굳이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이미 스펙이 5%로 막 굳이 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긴 해 그러니까 사람 살까? 앞지팩트를? 저기로고 아티팩트 살 거임? 어 나 이미 샀어 저도 하나만 사서 본캠만 하나 깨줄게요 했는데 쿠키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괜찮아요 이거 20강 가면서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니 종결을 33,000원에 준다고? 18% 데미지 아 여기서 에펙트 해도 확률이 2%? 아 이렇게 에펙트가 되게 낫네 그거 샀어? 아 조금 돌려보고 아 내가 어제부터 느낀 건데 너무 말투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해 아 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인정 이따 바로 조져버릴게요 아 그게 낫다 아 그렇게 하하하하 가자 랩재가 잘한다 랩재가 어 누구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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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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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이거 그냥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어차피 저 도구 상자로 맞추는 건가? 아 쉬워요 뭐야 패턴은 거의 비슷한가 보네 응 어 이거 아퍼피스 나오고 어 뭐야 아니 나오시면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? 이렇게 런저처럼 막 갈기면 안 되고요 아 괜찮아 뭐야 스킬 많아 다음방이야 어차피 뭐지? 빨아들여 빨아들여 나 부수면 되는 건가? 여기 아퍼피스는 드랍 안되지 3명밖에 안나오네 그것도 모르겠어 너무 쉬운가? 정말 항마 2.0입니다 아 아퍼피스 나와요? 혼자 깨려면은 한 1.3도 깬대요 지금은 네 레이드말고는 지금 딱히 어려운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응 나오는데 마감고 이것도 봐줘야 돼 와아 거대해두고 야 야무집니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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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거의 한 방인데? 음 일단 잊혀진 암몽의 실태가 몇개 나오고요 뭐야 너무 너무 쉬운데? 빌마르크 가기에는 피로도가 제 스펙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은 빌마르크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? 템 이렇게만 줘도 할 거 많죠 응 어 그 재료기부 그 아홉 여덟개인가 그 다 아 원래 엘마가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나 엘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도 엘마 싫어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아 죽었으면 좋겠어 나 몸 어 죽어서 나랑 안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엘마는 접근이 너무 힘들어 힐링팬스에 막히는 것도 너무 많고 보이드라운 스크롬의 경기적도 힘들어 아 너무 많다 아 너무 많다 아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 원래 그래 캐릭이 원래 화나게 만드는 캐릭이야 아 진짜 옆에 있는 풀밤 때렸다 이거 웨포는 엘마 상대 괜찮을텐데 버서커는 모르겠네 어 아니 접근이 안돼 원래 오면은 밀려나고 막 느려지고 수루레 깔고 막 그냥 백디껍전 지급다 제가 백디껍전 지급다 제가 어어 버서커네 버서커 이거 아 나도 섰는데 어 나도 썼는데 아 나도 풀밤 섰는데 이건 스파다이크 입니다 주먹이랑 발로 존나 패는 새끼 저까지죠 아 맞네 돌을 안 들었네 왜 졌는지 알았다 대건 들고 오함 설마? 존나 느릴텐데 왠지 왠지 이상하더라 아 아수라는 할만해 이길 수 있어 왠지 이상하네 아 얘도 야무지인거 세트 봤어 나 맞추고 싶은거 중력 세트 중력 세트나 소모 리터 맞추고 싶다 소모 리터 반지잖아 와 아니면 5등 아니 모든 세트 맞추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안주나 아 이걸 줘야돼? 잠시만 아 제발 아 제발 하지마 아 제발 제발 아니 아니 강제 기상당에서 줬어 아 아수라는 할만해 런치다 다들 런쳐도 잘하네 힘들어 와 10단 10단으로 강등? 미쳤다 바보라도 안타깝게도 내가 저걸 나 잘하는데? 뭐 할 줄 아는 애인데 콤보가? 하아 하아 와아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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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시간 애들 너무 잘한다 내가 맨날 해요 근데 안는 오케이 난 퇴근할게 우주야 나 안 나와 나 먼저 간다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나중에 봐 오케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